소리가 없대요? 너는 카테고리 뭘로 해야 되지? 아 조금 커요? 지금은 어때? 빛뿌린 아카데미? 아 있다 아 프레임 VRS.. 브레임이요? 어 이렇게 또? 더 줄여져요? 브레임 어때요? 굿? 브레임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어 줄었을텐데? 어 그래? 잠깐만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요? 어 왜 변화가 없지? 완전 줄이고 있는데? 잠깐만 어 왜 변화가 없지?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리 너무 줄진 않았죠? 학원생 등록 학원생 등록 안녕하세요 달그랑 박사라고 합니다 요즘 도내가 굳은 것 같진 않으신가요? 본 학원에서는 굳은 도내를 유연하게 할 다양한 문제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저와 함께 도내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시죠 학원생 등록을 진행할테니 당신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 연명 대충 21채로 가죠 비밀 당신의 스타일을 알려주세요 비밀이 있네요 구? 이거 여자애 어떻게 골라요? 어 됐다 내 직업 자영업자 어 자유인 개인사업주 캐치프레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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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까? 즐겁게 살기 뭐할까? 즐겁게 살기 뭐할까? 즐겁게 살기 고양이님의 집사 고양이님의 집사 고양이님의 집사 뭐야 고양이님에게 Beli 3단계 고양이님의 집사 고양이님의 집사 고양이님의 집사 고양이님의 집사 고양이는 관사 내 앞머리는 없어지는데? 단발 탑으로 갈까? 단발이 더 귀엽지? 옴 glute buzzed 단바이 더 귀여운데? 봄인가? 온라인 말懒어 흐흐 귀여워 흐흐 귀여워 애매한데 모자 오 흐흐 귀여워 완성 오 사용하지 않기 네 시작 우선은 스트레칭에서 가볍게 두뇌를 풀어볼까요? 넵 직감 처음은 직감 푸뇨를 플레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그림 두더지는 어떠신가요? 버튼과 터치 버튼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이런식으로 아 이런식으로 어 이거 뭔가 아 버튼이라 더 어려워 어 눌렀는데 밑에 아니 밑에 내렸잖아 아 뭐라? 우와 이거 이거 아 아니 아니 잠깐만 우와 이거 조작이 너무 어려워 완전 집중 완전 집중 집중 아니 그렇지 우와 이거 이거 너무 어렵다 토치가 훨씬 쉽겠는데 뭐지 아 뭐지? 우와 저 금메달이에요 야호 짜잔 흰색 수트 우와 더 입어야겠다 변경하기 헐 귀여워 금메달을 모으면 무언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지도 네 귀여워 이거 다 해야되나보다 테스트 아 한 번씩 다 해보자 어떻게 하는건지 알아야 되니까 어둠 속의 동물 손전등을 비춰서 가장 많은 동물을 알아내자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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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카드 precipitation 빨 Deaf 비айн 맞추기 맞 맞는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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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닌가? 아니였나봐 이건 누가 봐도 미뚜기 맞추기 개구리 맞추기 개미 맞추기 무덤벌레 맞추기 나비 안돼 갔다 과연 아! 굿! 예 금메달 야호 다음 카드 기억 뒤집어진 카드가 무엇인지 기억하자 우산 우산 구름 눈사람 눈사람 구름 눈사람 눈사람 해 아니 해 내렸다 내렸단 말이에요 번번에 번번 해 아이스크림 인간 인간 옮겨 너무 화가 난다 케이크 아이고 아 진짜 진짜 했는데 이거봐 안 움직여 안되겠다 억울해서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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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안되겠다 억울해서래도 쿠로쿤 다 좋은다 아 다 좋은다 아 다 좋은다 안걸리 아 아 이거면 안걸리 안걸리 어디 프랑크가 어따 받았지? 아니 내가 정리 다 해놓은게 왜 다 위치가 바뀌었지?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우긴.. 아 여기 있구나 아닌데 이거는? 아니야 그냥 이걸로라도 일단 해야겠다 프로코는 아니고 연결하는건데 그냥 이걸로라도 해봅시다 안 흔들리니까 훨씬 낫겠지 됐어! 사리크론 넘었으면 된거야! 다음! 블록 피치 아~~ 없애서 똑같이 만드는건가봐요 이걸로 해도 된다! 이걸로 해도 된다! 이걸로 훨씬 편하다 이거 어떻게 없애 이거? 어? 아 떨어지는구나 오마이갓 이거 없애고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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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한장에 오오 400점 넘었다! 됐다! 400만 넘으면 됐어! 금메달! 짜잔! 금메달! 금메달 다 땄다 여기 이러면 뭐 주나요 선물? 다음! 계산! 작은 순서대로 풍선을 터뜨리자 1 1 7 8 1 2 5 3 4 5 1 3 7 8 2 3 4 4 4 4 3 3 3 7 8 12 14 0 1 8 12 17 0 7 7 7 7 뭐해 안감해 0 15 17 22 1 5 10 11 35 42 오! 마이너스 59 마이너스 11 13 15 47 마이너스 92 57 35 27 25 작은 수선이지 아이고 늦었다 와! 나중에 분수스러운다! 예! 어! 금메달 두개도 있네요! 수빈 아니구나 수빈 수빈 그럼 테스트를 바로 해볼까?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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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무대뽀가? 수빈 7 5 3 5 스피드업은 어떻게 하지? 수빈 2 2마리씩 나와요. 아니 스피드업! 아 이거 누르고 있어야 하는구나. 아! 오! 나이스! 아 나 이거! 아 이거 꾹 누르는 것만 알았으면 훨씬 잘할 수 있었는데! 음... 역시 너무 못 예쁜가? 집중! 어? 2개씩 한다! 오! 오! 어렵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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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개어려워 안돼! 저번 누르면 된건데 까비 저 조신거 같아요 정답은 한계가 아닐 수 있다? 저 동 저 상식 문제 어떡하죠? 허리가 있는 것은? 다리가 두개인 것은? 개 가장 큰 것은? 코끼리 아니에요? 팔 거 가장 느린 건 얘가 느리겠죠? 달개 다리 여섯개인 것은? 기고 알을 낳는 것은? 낳지 않는 것은? 사과 해 알을 낳는 것은? 거북이 파리 꽃 세 번째로 큰 것은? 예 아가니가 있는 것은? 오징어 아가미 있어요? 척추가 있는 것은? 예 작은 순서대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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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순서대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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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비늘이 없는 것은? 예 이거 식물 식물 오징어 척추 아가미 있어요? 그린 두더지 아 이거 아까 했던 거다 이거는 그나마 이렇게 기고 아주 이것 여러분 좀 얘기해요 흰색 제 이 아가니에 그 같이 잡을 수 흰색 넓게 흰색 아이고 꽃 해바라기 튤립 이거 그렇지 케이크 케이크 아이스크림 사과 꽃 해바라기 아이고 위에껀데 요거 밑에 숫자 풍선 아 이것도 아까 했던거다 미리 연습하고 오는게 훨씬 낫네 작은 순서대로 작은 순서대로 아니 2 7 8 15 14 15 23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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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50 50 50 어묵 터치로 하면 거짓말 안하고 두배 잘할 자신있음 말랑그림이 숫자가 클수록 말랑하다는거죠 대박 3300이래요 스트레칭을 안하면 1500이래 제발 1500만 넘기 해주세요 1500만 넘..자 넘었네 우와 저분 이겼다 야호 우와 나이스 높은건가? 우 아 눈빙덤 월테테크 한계돌파 2 눈에 유형이래요 오 серд춤 기억력이랑 직감이 좋대요 제발 빈 헉! 귀여워! 아 귀여워! 소문 또 준다 우주복 좋아! 우주복 귀여워 이거 다 하고 하면 잘할 자신있다 근데 바로 하는게 차라리 낫겠죠? 한번만 더 해보자 탐정첩첩이 괜찮았어? 바꿔줄게 배틀? 배틀? 우와! 세계의 고스트와 온라인 모드래요 온라인 모드래요 덤벼! 뭐할까요? 다 말랑그릇 너무 낮은데요? 다 말랑말랑 다 말랑말랑 다 말랑말랑 아 아 아 아 아 호, 호이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끝 아 아 아 엔 아 아 강한 사람 4절 기어 아 순서대로 거꾸로 대접하자가 뭐지? 아 오케이 2 4 2 1 휴 3 4 2 4 3 4 2 4 2에요 2에요 아이고 송미 아직까진 쉽군요 인정세정없이 가겠습니다 분석 블록매치 몰칸가? 너무 다정의 기분인데? 오우 실패했다 몰칸가?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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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싫어요 그 다음에 계산 오 23살이래 오 한국인이다 시계 맞추기가 뭐야? 아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오 오려오 오 오려오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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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2시 아니었어? 4시간 아니야? 오 육섭 10분이면 30분이잖아 차비야 그럼 30분 아니야? 아 천천히 할걸 안돼 돌려줘 지각 저거 밑에 화살표로도 할 수 있는.. 어 뭐야?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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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옆에 건데 몸 마음이 급한가봐 이거 배고 배고 휴 살았다 저거 뭐야? 웃음소리 선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희숙하기 오 초빙이래 이게 뭐야? 아 나오는거 보고 고르는건가봐요 하다피고 하다피고 나비 저게 뭐야? 사슴 아 아 아 아 아 아 즐거움 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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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의조래? 낑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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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아! 고고! 사랑! 끝났다! 가즈아! 가즈아! 다 delight! 어 이건 바꿔야지! 귀여워! 어 이거 또 나갔다! 십작 하게만 하면 돼? 빠르지만 십작하게 우와! 동시에 있어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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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싫어요 계산! 아 이거 방향키러도 되나? 이거 밖에 안 되나? 얼굴은 돌려야 되네 어렵다 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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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조절하기 어려워 왜이렇게 잘했지? 적응 해버린건가? 나 조금 강할지도? 한국인 피치 완료 끝! 짜잔! 짜잔! 선물! 싫어요 완전 이상하게 생겼어 지금 내 캐릭터가 완성형인 것 같아 제일 귀여워 지각 조각 퍼즐물 이거 뭐야? 합쳐서 퍼즐 만드는거? 뭐 빠르신데? 뭐 빠르신데? 뭐 빠르신데? 뭐 빠르신데? 뭐 빠르신데? 뭐 빠르신데? 하하하 마음 조급하시면 안 된다구요 휴 다행이다 뭐야 한 번 남았잖아 왜 이거 아니야? 둘 다 탈렸어 파란 다이안니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똑같아 둘이 둘 다 똑같아 이겼다 체크 밑에 요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 후드? 지금 제일 귀여워 우리 테스트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우리 테스트 한 번만 다시 해보자 아 그만두기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 우리 테스트 한 번만 더 좋은 것 같아 우리 테스트 한 번만 더 좋은 것 같아 펭균 펭균 아뇨 요다 빨강이 초르기 아니 파랑이지 바보야 대팽이보다 토끼가 무겁고 토끼 모르 Tages 고양이 뱅 파랑이 패널을 2개 골라 같은 수가 되게 하자? 무슨 소리지? 아! 밑에 거를 합쳐가지고 위에 숫자랑 똑같이 만들라는 거구나 9잖아 두 개? 8 9 10 10 7 12 24 나 망한 거 같아! 아니요! 공 앞모습 초록이 정면 정면 초록이 뒷 뒷 뒷 뒷 뒷 뒷 뒷 와 葵 좌 말 ушки elegant 이렇게 그 Car 날 ball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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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이이이이 안돼 어 이거는 조금 자신 있을지도 어 이거는 조금 자신 있을지도 저거 뭐야 구구리 태호 태호 태풀 속 뭐야? 오줌송이 감자리 콩 콩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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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시 할래 어휴 거꾸로 대답하자 여기서 메꿀 수 있지 않을까? 4회 1,5,6,5,3 1,5,6,5,3 3,5,4,9,9,9,9,9,9,9,9,9 3.. 어? 4,7이구나? 술도 파레도 2,4,5,4,2,6 음? 위치! 으에에? 위치! 망했어! 난 망했다구! 아까음라 더 안 나올거야! 안 돼! 5단! 왜 그래로 5단이니요? 직감 봐! 안 돼! 조의심 당해! 다시 할래! 아, 조의심 당해! 다시 할래! 다시 할래! 다시 시켜주세요! 물론 몇 개인지 새는 거라고? 6개 8개 12개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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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15개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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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15개 15개 16개 15개 16개 터마 터마 아홉 꼬끼 꼬끼 꼬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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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킹볼 두브맛 물 나비 나비 징그러워 이것도 이게 뭐야? 달팽이 달팽이 아니에요? 달팽이 학교를 hasta 어디서 턱 나 동물사진을 구분을 못하나봐 나 동물사진 구분을 못하나봐 나 동물사진 구분을 못하나봐 제발 미세마라 가능? 됐어! 직값만 넘기면 돼 굿 좋아 직값만 넘기면 나머지는 대충 떼울 수 있어 스테이크 보라색 사과 곱 곱 곱 요고 요고 노랑이 모랑이 주황색 보라색 파란색 아이고 이거 아니지? 파란색! 오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나 이제 그만해야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야 그림자와 같은 그림? 찍어보는 중 그리기 그리기 정상 아... 안봐요! 도구 여고랑 여고 생크랑 여고랑 달 개 유령 이 고구 동그라미랑 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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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비용이랑 애랑 애랑 애 뭐 보여요? 애랑 꼬리랑 애랑 애 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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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랑 나 눈이 머리가 이게 과반죽이 들어가면 그 원래 더 딱딱해지나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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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t empieza erst 해외 혼자 열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돼! 할 수 있었는데! 아이고! 다 저거 두 개 있었는데 이런 진장! 같은 숫자가 되도록 필요 없는 블록을 제거하자. 12 팔에다가 1 9 14 25 15 2 2 5 5 5 어, 아니네 아, 안돼 아 제발요! 안 돼! 아 나 이거 못한단 말이야! 아 나 동물 사진! 난 안면식 장애가 있나봐! 난 동물 사진으로 울었단 말이에요! 제발! 가장 빠른 거 제트기! 날개가 없는데... 아니 바보야! 날개가 저기 있잖아! 땅속에서 자라는 거? 풍선 별 날개가 있는 것은? 동물 기운하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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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큰 것은 이거 왜? 양배추보다 저기도 작지 않아요? 식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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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가 없는 것은? 이거 이거 바다 불가사리 거미 예 네 번째로 빠른 것은? 차 차가 제일 빠르지 않아요? 다리가 6개인 거 예 이거 이거 다리가 10개인 거 날개가 없는 것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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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소류 양소류 조졌다 아 너무 슬퍼 아 그래도 아까보다 잘 나왔다 휴 와 6단이다 휴 살았다 휴 아 휴 동물을 공부를 열심히 하겠는데요 동물을 공부를 열심히 하겠는데요 세 찾는 거? 그거 그냥 멍 때리면 보여 그게 따라간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멍하니 보고 있으면 이게 어디로 가는지가 모든 게 다 보여 어 그거 되게 쉬운데? 한 번 봐봐요 멍하니 보면 어디로 보이는 어디로 가는지 다 보여 어 전체를 한 번에 보는 거야 어 보이지? 굿 굿 왜 형 볕 어? 피테아 아니었나? 죄송 저 사실 음등고수 아닌가본 저 까먹은 바람이라 저 사실 음등고수 아닌가본 와 곤메달 3개 주는데요 제가 동물이 연습해올게요 앞으로 스트레치를 하면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금메달과 은메달은 각각 3종류가 존재합니다 어? 그러면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800점이 제일 높은 건가보다 그죠? 내가 제일 못하는게 그건데 동물 아 동물 이거 어떡해요 미치겄네 동물 사진을 모르겠어요 어 안경 바꼈어 싫어 옷도 바뀌었어요 옷은 근데 얘도 이쁘다 친척하게 예지 친척하게 나비 어 누가 봐도 거북이 아니에요? 거북이 이거 봐 누가 봐도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안할 수가 있어 고양이 돌고래 이건 판다일 수밖에 없는데 호랑이고요 꼴팽이 뭐예요? 개 말 말 유 유 아니, 답답하지? 이건 아까 했었고, 안 한 게 뭐죠? 얘도 다 했다 얘도 다 했다 승강 기억 승강 기억 승강anting 승강 고등학교 3 이었 컨펄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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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1101인데 아까비 0.0.0 중간에 넣고 흫 흫 흫 흫 이게 어긋났어 흫 흫 흫 흫 나도 알고 있었는데 흫 999-1-01이었는데 아깝다 나머지는 다 한 듯? 다했다 잘했다 재밌다 꿀잽 재밌다 내가 이거 연습 열심히 해올게 나중에 우리 9단까지 가보자 재밌다